안녕하십니까 중년대리TV의 멘토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9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남대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은행 본점에서 명일동 가는 쿨을 하나 잡았네요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명일동 가서 두번째 쿨 잡아서 이동하겠습니다 버스 타고 오면서 쿨이 여러개 올라오는데요 양평도 있었고 돈당도 있었는데요 제가 좀 거리가 있어서 못 잡았습니다 양평이 아깝네요 양평 갔어야 되는데 빠른 시간이니까 양평 들어가면 아신역으로 나와서 무빙하면 바로 쿨을 탈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명일동 잡았습니다 명일동 이동해서 명일동에서 천호동 1동 4거리 나와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지금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출발지 도착해서 영상 나오고 출발지 도착해서 영상 나오고 명일동 도착했습니다 명일동 도착했습니다 23km 30분 걸렸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0시 8분입니다 일찍 첫 골을 마무리 했네요 제가 여기서 삼성역 쪽으로 가는 쪽으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콜을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역으로 갔다가 수원 갔다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 버스를 타고 강남역으로 이동하다가 서울 최고 건너편에 출발지에서 영종도 가는 곳을 바로 잡았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들어가겠습니다 예 출발지 가서 명상으로 나오겠습니다 예 출발지 다 도착했습니다 여기 같은데 아 맞네요 아직도 있네 저 음식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네요 여기네요 예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좀 나오신다고 하시네요 바로 나오시면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종도로 합니다 그저께는 강화도 오늘은 영종도 도전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운서역 도착 71km 1시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운서역에서 서울으로 나가는 전철이 12시 5분인데요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47분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서 홀이 특별히 없으면 전철을 타고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동하겠습니다 Netstellar 한 번 지배 cych국 ap 매스기릿 단추 불이 없네요 좀전에 걸어오다가 Graduate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전철역으로 왔습니다 전철을 타고 김뽕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네요 서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마곡나루입니다 제가 여기 인천원단가는 코를 하나 잡았네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도착했습니다 경유해서 20km 정도 되네요 20km 해서 30분에 서구원당으로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검단사거리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검단사거리 가서 상동역으로 셔틀 타고 상동에서 콜 하나 잡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네요 그래서 목도리에 좀 둘렀네요 검단사거리 이동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근처에는 콜이 없어서 검단으로 가야죠 이동하겠습니다 완정사거리 이동했습니다 제가 역 저 건너편 쪽에서 셔틀 좀 기다려서 셔틀 타고 상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많이 춥네요 셔틀이 빨리 와야될텐데 추운데 아무튼 빨리 오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동 이동했습니다 상동에서 셔틀이 특별히 없고 여기서 콜을 기다리는데요 특별히 없네요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동에서 상동에서 합정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택시 사장님이 태워주셔서 합정동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첫차 기다리다가요 첫차까지 기다리다가 콜이 있으면 콜을 타고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첫차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동 IS 비즈타워 도착했습니다 전화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4km 25분 걸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올라갑니다 문 닫힙니다 합정기업에서 특별히 콜이 없어서 홈 근처로 오는 콜을 탔네요 여기 지금 운영동입니다 김포경찰서 쪽이니까 1층입니다 여기서 홈과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지 4건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홈까지는 가지 못하구요 결국은 김포까지 왔네요 지금까지 중년대리TV 벤틀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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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애 5X 감사합니다.